하아... 아! 안 돼! 아! 안 돼! 야, 한장님! 아! 아! 하하하하 하하... 완전 몸치다! 아니, 어쩌게 보기하고 달라요? 어? 보기에는 운동 잘할 것 같죠? 뭐든지 잘하는 척 재수 없었다고요 네? 하... 이거 비밀이에요? 내일 계랄이 가서 방송할 거야 에헤이, 그... 둘만의 비밀로 해줘요 흠흠! 하는 걸 봐서요 근데,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가 확 다 불러버릴 거야 그러면 진주 씨도 피곤할 텐데 어머? 지금 나한테 협박할 처지가 아닐 텐데 협박이 아니라 부탁이죠 그럼 뭐랄지 하... 하... 괜찮아요? 어디 봐요? 아, 뭐 어디로 봐요? 거기 누구야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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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겹... 거기 누구야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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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약손님 잘 체크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네... 저 사장님!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... 옆에 잔디구장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... 그렇게 좋다네요? 그렇게 죽인다네요? 그렇게 멋있다네요? 잔디가 쫙 깔려있고 그냥 그래서요? 그래서... 좋고 한 게임 하는게 어떻게 했냐는 이 의견이 살짝 나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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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시끄러워요 기대할게 네 손님 머리가 맘에 드세요? 응? 잠깐만 으흠 뭐야 이거 그래 마음에 드네요 나도 마음에 들어요 아유 우리 예나 미용사는 머리도 참 잘 만지시네요 흠 더 예쁘게 해 드릴게요 이것도 못하겠구요? 저기 저기 예나야 예나야 아빠 생각한데 예나는 미용사 말고 가수나 탤런트를 하면 좋겠는데 그거 할래? 응? 싫어 나 미용사가 더 좋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 머리도 다 해줄거야 아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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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봐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우리 사장 말이야 아니다 왜 말을 하다 말어? 사장이 뭐 아니야 저기 동우 씨 우리 여기 들어갔다 갈래? 단 넘어서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야 우리가 곧비리냐 월땅을 하게 날도 추워 죽겠는데 빨리 가 기대한 내가 바보지 진짜 기대? 그런 거 했어? 갑자기요 뭘 들어가 여기도 으슥하구만 뭐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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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피곤해 집에 가자 야 왜? 아휴 아휴 그걸 꼭 저기 들어가서 해야 돼? 알았어 그럼 알겠어 뭐 들어가면 그거 먹어도 없냐 어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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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네 이제 가 야 야 진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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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진주 네가 남 눈치를 그렇게 본다 이거지 어? 디라보 제이 공원의 제이면 진주 동실장의 그 친절 네 음 공원의 이놈이 왜 전화 안 받는거야? 메시지 듣는대로 빨리 연락해 야 홍진주 세상에 여자가 너 하나뿐인게 아냐 어? 나도 이런데 오면 눈기 좋다 이거야